아니야! 내가 못 봤어, 똑같은데 이거?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현지 씨! 어, 왜 그런 거 없었어? 어머! 오빠, 끝까지 지금 이거 내가 봤거든? 에이, 아니야! 이거 한 거 아니야, 여기 있는데, 지금? 아니, 왜 이래, 저! 현대 알죠? 왜 이래, 현대! 지효야! 잘, 잘 생각해! 어? 잘 생각하라고! 현지 씨, 잘 생각해요! 지효, 쉬운 상태 아닙니다! 정말로? 진짜 쉬운 상태 아니에요! 현지 씨, 잘 생각하세요! 여자를 이제, 남자처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아, 진짜로? 한 번 가졌으면, 이번엔 뜯을 때네? 현대 못 쳐요! 아니, 진짜 그게 아니야! 진짜 그게 아니야! 야, 진짜 너무 한 거 같아! 이게 안 좋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야! 아, 진짜横선! 야! 여기 apparently, 등발만 가면 이렇게 돼!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오빠, 내가 병이 있어! 그렇지! 아, 현대 안에서 병이 있지? 어, 우리 병이 있지? 아, 현대 안에서 병이 있지? 어, 현대 안에서 병이 있지? 아, 현대 안에서 병이 있지? 내 병이 있지? 아, BAME! 나 지금, 지금 봤지, 오빠! 그게 아니! 지금 봤지! 변볼렸구나! 얘도 병 걸렸어 얘도 병 걸렸어 원래 들어오면 병이 걸려요 어디 갈 거야 일단 흩어져 두 사람 되게 즐거워하더라 진짜 즐거워하더라 함박 웃음이 막 많이 잡혀봤잖아 정말 잡혀본 사람 중엔 최고야 추성수가 최고야 야 김종국하고 어떻게 되나 아 추성수 어땠어요? 정국이한테? 정국이한테 어땠어? 진짜요? 말도 안 돼 정국이한테? 아 죄송합니다 1대1로? 아 완전 중요하지 아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야 저거 한 번 딱 하면 되는데 아니 이제 이기고 출연한다니까 많은 주위에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꼭 김종국이 생기라고 아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생척한다고 센척한다고 센척한다고 그래서 어땠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보시다가 깜짝 놀랬어요 센척하는 게 아니라 센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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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센척해 콧 너무 대답해 이놈, 이놈, 이놈. 어디요? 어디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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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진짜. 당신은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나 진짜. 아, 나 쏘기가 너무 불협적이었어. 아 진짜 너무 불협적이었어,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니 진짜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 누군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 이러면 못했었는데. 아, 이거 봐. 아, 이거 잔인하다. 은근히. 은근히 잔인해. 공국이 형이랑 유현진 선수 둘 남았어. 공과 사자의 싸움입니까? 공과 허랑이의 싸움.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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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진!